에르건드냐고 이거 딱 쳤잖아 지금 균열 18시간, 1시간 더 지났어 1시간 더 어비했어 어 여기서 뭐 했던게 다 보인다 얘도 능력이 있으니까 아 뭐하고 내 치마를?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너는 뭐라고 말하지? 너는 안 분명히 모르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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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끝까지 쟤이씨와 윌드 내가 불구하고 그는 김의검에 있는지 이렇게 해서 소피아 지문 인식시켜서 소피아가 그랬다는 듯이 만들어버리는구나 아 이 흑형 이 자식 봐라 진짜 와 완전히 이걸 다 사전에 다 아 저기서 소금을 먹겠지 패스워드 나 외운거 아니야 쟤 프로토콜 가동됐다 저거만큼은 안전하게 해주나봐요 시간이 균열이 일어나도요 서서히 쟤가 약간 좀 눈치챈거 같지 얘가 흑형이 좀 이상하다는건 소피아에 대한 믿음은 아니잖아 어? 프로토콜 지금 삭제하기 안한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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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나 비슷하네 이런 영화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하 아 아 조금 알겠습니다 아 우이 오른 independently Leav 아 여다가 hart 미암형 한건만 더 해야돼 한건만 한건만 여기서 더 해야돼 미암형 여기서 한건만 하자 다쳤지만 한건만 해야돼 그렇지 미암형 게리얼해 키보드로 때리는거같은데 내가 만약에 안해면 어떻게 해서든 저거를 내 남편은 돕겠다 뭐하냐 딱 보면 모르냐 평생 같이 살았는데 총까지 쏘고있는데 지금 리암형 해낸다 야 어 리암형 이번에도 이거 리암이 아무도 말리진않네 사람 죽이는데 아무도 말리진않네 아무도 말리진않네 아니 옆에 경찰이 있어 사람 죽이는데 야 이거 뭐야 네 월요일 날에는 prv가가 올라가고 저는 벗이이랑 새끼를 가봤습니다 한 번 더 걷고 벗을 수 있小時 그는 이렇게 그리고 나의 시절에 묻었을 때 흥부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흥부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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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두려워드려야 할 것이고 저의 목소리로OOK 저의 목소리로 아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배우 영화 찾아볼 것 같다 진짜로 이 배우 진짜 거의 주인공급인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잭이 주인공 같지가 않아 때마침 비오네 위사 this isn't me it's me we have to go we have to go already we have to go right now it's okay it's okay 땀 흘리네 뭔가 기억의 조각을 보면서 눈치를 채야 돼 멍청아 그자가 그랬다 말해주나보다 내가 소피아를 고르기 정말 잘했잖아 이거봐 아니 근데 해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몰라 얘도 이거다 데뷔를 했을 거 아니야 야 패드의 전원이 꺼졌어 오랜 시간동안 패드를 안 건드려서 이제 다 시킨다 와 그 정도로 영상량이 많아가지고 한 20분 되니까 꺼져버리네 전원이 아예 꺼져버려서 절약한다고 사막 시간여행의 숨겨진 역사 실제 람보르긴이네 아 아니구나 베스와 소피아에게 가기 베스와 소피아에게 가기 그래픽이 죽이죠 그래픽 안 좋고 많이 뿌옇다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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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몇 맛까지 있는지 모르지? 오늘 엔딩 볼 수 있는 양인가 없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 총 플레이 시간은 10시간 된다고 들었는데 어? 야 이거 엘런웨이크에서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엘런웨이크 홍보 게임이 있어 엘런웨이크가 몇 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이게 버려버려버려버려 흑형 흑형 진짜 철퇴각이야 철퇴 진짜 김종서각 아직도 조이스와 Wilder 아직도 조이스 다시 한 번 더 안 보기 힘들어 자깃 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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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그치 이걸 어떻게 돌파하지? 차 봤어? 왼쪽의 트럭? 몇몇! 내가 서지 마! 가자 내려.. 잠깐만 이쪽이야? 일로 가면 안 돼, 내려가야 돼 경찰도 아닌데 겉문을 해, 그러네요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된 걸까? 모나크 쟤네들한테 다 먹혀 사네 킹스맨도 보면 거기가 핸드폰을 다 지배하잖아, 그 회사가 흑형 회사가 스토리가 많이 닮아있어 님밋 에러어리 어? 또다시 멈췄네 어하 다시 진행되고 아 규형님 저 팬아트 만들어주신 분 아닌가요? 리플 달아드렸었는데 고맙습니다 한국의 사진 게시판 봤었어요 유튜브에 오늘 다 새벽에 이제 업로드 될 거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정말 스토리 좋은 게임이에요 아하 아하 이런 나쁜 자식 바로 뜬 거야? 멈췄구나 야 근데 이거 있잖아 진짜 산타페 아니냐 이거? 딱 산타페처럼 생겼는데 진짜 이거 아닌가? 어어 잠깐만 지바 왔다 왔어 게임을 시작하자 너희들의 머리를 따주마 됐어 어허어 일로 일로 어이 오 야 잠깐만 뭐 뭐야 저기 애들 많다 에이 와우 와우 이 자식이 어딨어 어디서 가비씨 와아 그 와중에 와아 이 와중에 이렇게 총을 막 가버릴 수도 있네 어 이거 쓰자 이거 어 어 총알 넣고 규형님 이제 채팅 들으셨죠? 펜하트 감사드리다구요 어 리프를 좀 늦게 달아가지고 오지 못 보셨을까봐 펜하트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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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뭐 가나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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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뭐 가나?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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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도전이 없었지만, 도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히어로우는 모든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테로리스트. 그래. 들어와 시작하자고 와우 엄청나게 세네 이거 잔치기들 먼저 제거하고 야 뭐야 이거 능력 못써 어 능력을 못써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와아 와아 나름 쐈는데 이거 한번 당했네 뭔가 이게 폭탄같은거 맞고 나서 완전 능력을 못써게 당해버린거 같아 이거 챕터 4에요 이거 챕터 몇가지 있는지 혹시 알아요? 사일런트 꼬마님 챕터.. 챕터 6까지 있지 않을까 예상은 그런데 음 그치 능력을 못쓰는 수류탄 맞은거 같구요 아이고 규형님 별풍선 아 50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새로운 게임 사는데 많이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있게 사용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아 좋구요 어 신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닿는 데까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아 글씨요? 글씨는 솔직히 좀 잘 쓴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이러면 또 안 믿겠지 또 어 근데 나는 내가 글씨가 내 각지거든 근데 나는 막 여자들처럼 귀엽게 쓰는 글씨가 부럽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글씨 있잖아요 남자들 기준은 있잖아 글씨가 보이고 각지면은 되게 잘 쓴다 생각하더라고 나는 이쁘게 이쁘게 쓰는거는 잘 못하겠고 그냥 좀 뭐라 그럴댈까 약간 아빠 글씨체 같은 느낌 어머 어머 내가 미대오빠인건 어떻게 알았엉? 원래 글씨는 원래 글씨는 쓰는게 아니라 그리는거 그러면 잘 쓸 수 있어요 귀찮아해서는 안돼 그림 글씨를 쓰는걸 귀찮으면 안돼 근데 나는 그리는거 좋아하다보니까 글씨도 그리는것처럼 생각해서 야아 잠깐만 이 자식들 다 제거좀 하고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아 자 자 엄폐좀 하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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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영 야아 와 여기 와 여기 오우 수류탄 터질뻔했어 야 이 너무 세다 정신없이 움직여야겠다 지한템 안맞으면 이렇게 안아픈거 같애 됐어 왔어 왔어 애들아 왔어 자 형 간다 어디있냐 야 얘 어딨어 어? 터진거야? 아직 아니지 갔다 갔어 야 갔어 야 갔어 얘 됐다 뭐야 살았어? 이걸 살았단 말이야? 이젠 간거같아 그치? 어 이젠 갔다 오케이 이 총 스나총 버리기 아까우니까 음 가만있어 이 총알 좀 먹고 음 계속 사용하고있어 쟤한테는 대쉬기가 제일 좋더라구요 아 여기 탄약 채우는게 있네 이거 PC판 윈도 10으로는 있대 그래도 뭐 그거 사야겠죠 헤이 뭐야 이 상태로 걸을 수 있어 지금? 아 아 내가 순간 잘못 봤구나 아 나는 저기가 저기 하늘 끝인줄 알았어 이 세상은 총마리 코앞이야 파도도 움직이지 않아 뭐지 어? 저기 뭐 있다 어? 아 크로노는 원촌이었는데 나이스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두개까지 할 수 있고 여기가 좀 거고 오 오 오 아멘